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쇼 오늘도 혁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14난드 프리뷰 저희가 6경기 중에 총 4경기를 적중률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벌써 썸네일에 관한 댓글이 있었는데 두두밤님께서 정연 누나를 썸네일에 그만 사용해달라고 문의 보신다고 아 정연이 두두등장 이렇게 남겼더니 저희 꿀TV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헤비 구독자님 엄준식님께서 저희를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부터 썸네일에 혁혜 나온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썸네일 감옥 잡아볼까요? 죄송합니다. 뭘 본거죠? 이러면 조회수 떨어뜨려 죄송합니다. 피드미 표정도 어둡고요. 진정하시고요. 대선지님께서는 빨라산이 좋은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하면서 두 분 다 K리그 홍보대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답답까지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죠. 맞아요. 하고 싶네요. 두 분은 두 K리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연락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준비되어. 네 그럼 5분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북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북 대 포항의 맞대결에 펼쳐집니다. 9승 2무 2패 2위 14남도 서울과의 전선 배치에 3대0 승리하면서 4경기만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7월에 무승의 위기였던 전북이 드디어 1승을 거뒀는데요. 이에 맞서는 포항은 7승 3무 3대3입니다. 최하위 인천에게 고전하며 승점 1점 만을 챙긴 포항의 맞대결 통산전적 전북이 36번 승리, 무승부 24번, 포항이 32번 승리했고요. 양팀 다 121골씩 넣었습니다. 최근 10경기 전적은 전북이 6승, 무승부 2번, 포항이 2승 전북이 19골, 포항이 12골, 총 31골이 터졌고요. 전북 홍병기 상대전적은 전북이 19번 승리, 무승부 10번, 포항이 14번 승리했습니다. 전북이 58골, 포항이 7골을 기록했습니다. 지나친 상대전적은 전북이 3번 승리, 한 번에 무승부 포항 승리했고요. 이번 시즌 상대전적은 김민혁 선수의 라스트 미니꼴로 전북이 2대1 승리했습니다. 혁기의 픽은 2위 대 3위에 맞대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무승부 픽하겠고요. 주목해야 될 선수는 양팀의 젊은 수문장, 송범건 선수와 강현모 선수를 뽑겠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전북은 전주성에서 승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전북 승리, 그리고 이 선수는 뒤져 구스탑, 골! 구스탑호 선수 뽑겠습니다. 이어서 성남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성남 대 서울의 맞대결이 탄천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3승 5무 5패, 8위의 성남. 지난 하루도 강원과의 경기에 승첨 1점을 추가했고요. 3승 1무 9패, 11위의 서울. 전설매치에서 완패하면서 3연패에 빠진 FC서울입니다. 통산전적 성남이 43번 승리, 무승부 40번, 서울이 38번 승리, 성남의 우세. 하지만 처음 10경기 전적 성남이 4번 승리, 무승부 1번, 서울이 5승하면 서울의 우세. 또 하지만 성남의 홈경기 상대전적은 성남이 22번 승리, 무승부 21번, 서울이 21번 승리하면서 성남의 우세. 또 또 하지만 지난 시즌 상대전적은 성남이 1승, 서울이 2승, 서울의 우세. 또 또 하지만 올 시즌 상대전적은 1대0으로 성남이 승리하면서 성남의 우세입니다. 통계에서도 박빙의 통계를 박빙이 승부로 보여주는 성남 대 서울의 경기. 황교의 픽은 또 조심스럽게 무승부를 점쳐보겠습니다. 젊은 구격수 나사모 대 조영욱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 조심스럽게 FC서울의 승리 픽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에 키를 주고 있는 기성용 선수가 나온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나오지 못하더라도 조영욱 선수가 멋진 활약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인천의 광주의 경기 정연스턴입니다. 네, 리그 상위권 팀들 상주, 전북, 그리고 포항까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 번 잔류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천. 광주FC는 축구 전용 구장에서의 첫 경기에서 아쉽게 소원에게 패배하면서 광주 최근 6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통산전적 인천이 5승, 무승부 11번, 광주가 3번 인천의 우세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박빙입니다. 인천이 2승, 무승부 6번, 광주가 2승 총 14골이 터졌고요. 인천 홈경기 상대전적은 인천이 4승, 무승부 5번, 광주가 1승으로 인천의 우세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상대전적은 광주가 1승하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리그 상위권 팀들과의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만들어내며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준 인천. 승점을 따내지 못하는 경기를 보여주는 광주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천의 첫 승을 예상할 텐데요. 주목해야 할 선수는 박어메 피니셔, 무구사 선수입니다. 네, 저도 이 경기에 인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주목해야 할 선수는 무로등감각의 지현학 선수입니다. 강원과 상주의 경기 네, 강원과 상주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4승 3번 6패에 강원, 상당관 밤떼리에서 영대국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7승 3번 3패에 4위, 상주 울산이 대패하면서 좋은 의미를 꺾였습니다. 통산전적 강원 11번 승리, 무승부 1번, 상주가 12번 승리, 박빙이 후에 상주의 우세. 초반 10경기 전적, 무승부 없는 경기, 강원의 우승, 상주 5승, 양킥 14구씩 박빙입니다. 강원의 홈경기 상대전적 또한 무승부가 없는 경기, 강원의 6승, 상주가 4승, 강원의 우세.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시즌 상대전적은 강원의 1승, 상주가 2승, 올 시즌 상대전적 또한 상주가 2병 승리했습니다. 강원의 올 시즌의 패배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강원의 상대로 좋은 경기 있는 상주의 승리를 픽하겠고요. 강원의 상대로 득점을 하면 좋은 경기 있는 문선민 선수를 중복해 준 선수로 뽑겠습니다. 저는 강원의 홈경기에서 쉽게 승리를 헛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팀에는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강원의 승리를 예측하게 될 것 같고요. 중복해 준 선수로는 강원의 아자르, 조재환 선수를 뽑겠습니다. 이어지는 수원 대 대구의 맞대기 정혜연 스턴닉입니다. 역사적인 광주FC 축구 전용구전 개장 경기에서 홈경기 홈팀 광주를 꺾으며 좋은 분위기의 수원인데요. 2연패에 좋지 않았던 흐름에서 부산을 꺾으며 다시 상승 궤도에 오른 대구FC입니다. 통선전적 수원이 28번 승리, 무승부 10번, 대구가 4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수원이 4번 승리, 무승부 4번, 대구가 2승 총 21골이 터졌습니다. 수원 홈경기 상대전적은 수원이 압도적입니다. 대구의 승리 없고요. 지난 시즌 상대전적은 수원이 1승, 무승부 2번, 대구의 승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대구가 3대1로 승리했고, 지난 라운드 승점, 3점을 챙긴 두 팀의 맞대결, 빅버드에서 압도적인 승리, 수원의 승리를 예측하고요. 지난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황혁이, 박상현 선수를 주목별 선수로 뽑겠습니다. 네, 이렇게는 2016년 7월 첫 중계년 대구FC를 응원하겠습니다. 대구의 승리, 그리고 주목별 선수는 친정대모 상대하는 대안 선수를 뽑겠습니다. 울산과 부산. 네, 부산은 울산의 맞대결을 펼치고, 지난 라운드 대구를 꺾으면 사기에 꺾인 역전 6경기 만에 패밀을 겪은 부산, 그리고 전북의 패배우의 큐진 4회승, 리그 선수는 울산입니다. 통산전적은 박빛, 부산이 53번 승리, 무승부 46번, 울산이 53번 승리, 그리고 최근 10경기 전적, 부산이 2번, 무승부 4번, 그래서 울산이 4번 승리했습니다. 부산의 혼격이 상대전은 부산의 선행 7번 승리, 무승부 19번, 울산이 23번 승리, 지난 시즌 상대전이 없고요, 우신 상대 1대1, 무승부를 그리켰습니다. 경상도 사나이의 화끈한 대결을 펼쳐납니다. 우선 리그 선수는 울산 승리를 픽하고요, 지난 라운드 김도훈 감독에게 호되게 혼란, 골조이시 선수가 좋은 의뢰를 걸어주고 왔습니다. 혁신이 픽고, 홍경기에서 지지하는 경기를 벌일처럼 부산의 투시, 무승부 픽! 중국 계단 선수는 부산의 측면을 지배하는 무한이!